자, 지금부터 IDS에 대한 본격적인 실습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ID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의 그 서비스 목록 중에서 이 IDS라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 보시면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방식들이 들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IDS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자, 그 중에서 Instances를 클릭해보면 여러분이 만든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의 목록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화면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지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IDS 서버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nchDB Instance 이걸 클릭하면 여러분이 현재 만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MySQL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MariaDB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MariaDB가 MySQL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MariaDB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Select를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이 Produ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Dev, 저건 이제 Development 약자겠죠. Test, 이 두 개의 모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Production 모드는 여러분이 실제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런, 저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발이나 테스트를 하기 위한 환경이라면 이 두 번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상으로 좋습니다.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자, 첫 번째는 Multi-Age Development라고 되어 있죠. 저건 이제 멀티 뒤에 나오는 Age는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자, Availability Zone 한국어로는 가용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지역에 이를테면 서울에 또는 일본에 서로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데이터센터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데이터센터가 서로에 대해서 가용지역, 가용구역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Multi-Age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 그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센터에 동시에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데이터센터가 어느 한쪽 가용구역이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하죠. 하지만 더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MariaDB라고 적혀있는 DevTest라고 하는 것은 가용구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운영하는 서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적당한 것은 자신이 선택해야 되죠. 자, Next Step을 누르면 Specify DB Details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MariaDB를 선택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ublic, General Public License라고 하는 것은 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라이센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MariaDB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선택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DB Engine 버전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버전을 선택하시는 거고 클래스는 어떤 성능의 컴퓨터를 쓰겠는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저는 Micro를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가용구역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Yes을 누르면 사용을 하게 되고 No를 누르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가용구역을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orage Typ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성능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Allocated Storage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DB Instance Identif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성할 데이터베이스 각각을 식별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뭐 적당한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저는 OtoDB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 유저네임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될 거거든요. 바로 그 접속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름이 마스터입니다. 저는 egoing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패스워드라는 것은 egoing이라는 사용자가 OtoDB라는 저 식별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인데요. 저는 12121212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번호를 썼고 여러분이 실제 서비스나 이런 데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허술한 비밀번호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Next Step 그 다음에 이제 Configuration Advanced Settings라고 되어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는 화면인데요. 이 VPC나 Subnet Group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하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Public Accessibilit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VPC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Yes를 안 하고 No를 하면 같은 VPC 안에 있는 그 서비스에서만 이 IDS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EC2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Yes로 하면 이제 같은 VPC에 있지 않은 이 EC2 인스턴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별도의 AWS가 아닌 서버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할 때는 이걸 Yes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No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vailability Zone을 지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가용 구역에다가 지정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VPC의 Security Group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그, 우리가 만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누가 접속하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지정하는 건데요. 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요건 이제 어떤 뜻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RDS를 가지고 있다 아니, EC2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제가 만든 EC2 인스턴스가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요 인스턴스는 시큐리티 그룹이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즉, EC2 인스턴스의 시큐리티 그룹이 웹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턴스만 이... RDS의 VPC의 세큐리티 그룹이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옵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만들어지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는 말하자면 타이브위들을 모아두는 폴더 같은 거죠. 예, 그루핑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거죠. 저는 O2라고 적겠습니다. O2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포트를 저는 3,306번 예, MySQL이기 때문에 MySQL 호환 딥이기 때문에 3,306번을 지정을 했고요. 어... 딥이 파라미터 그룹이나 나머지 것들은 뭐... 내부 로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AWS에서는 자동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백업을 해주고 그 백업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백업 되어 있는 기간, 현진 7일인데 그 기간 중에 어떤 특정 시점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되돌린 상태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기능이고 어... 이게 이제 최대 35일까지 가능한데 여러분이 이걸 많이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백업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뭐냐면 이제 백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버의 어떤 지연연상이라든지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백업 윈도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시간에 이러한 작업이 진행이 자동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야심한 시각이나 또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좀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메인터너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오토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를 예스로 해 놓으시면 AWS에서 작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업그레이드는 알아서 처리를 해 버려요. 그리고 그걸 처리할 때 요거를 셀렉트 윈도우를 하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 작업이 처리되도록 여러분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런치 db 인스턴스를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your db 인스턴스 is being created 이라고 나오죠.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view your db instances 로 들어가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든 db to db o to db 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있고 마리아 db 라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EC2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status가 available로 바뀌었죠.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체크해 보시면 현재 제가 선택한 db 서버 db 인스턴스에 대한 여러가지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현재 상태 뭐 CPU 점유율이나 또 메모리 사용률 또 스토리지를 얼마나 썼는지 뭐 이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가지 설정값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설정값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걸 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 뭐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